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에 감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전기안전공사 통계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감전사고 1745건 가운데 34%에 해당하는 591건이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에 발생했습니다. 국민안전처는 8월에 가장 많은 219건이 일어났고 7월에도 21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. 또 장마철에 특히 물기가 많고 습도가 높아 감전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가 오는 날에는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.